유튜브 구독자 깜짝 이벤트제 2탄 매존 키친에 여우모양 캐릭터 알지? 10대 20대가 좋아하는 그 브랜드 베이직한 기본 티셔츠부터 트렌디한 아이템까지 아면오소 코디하고 매치하기 좋은 브랜드 첫 번째는 귀여운 베이비 핑크 색감의 여우로구 후디 프랑스 파리를 입은 여우로구에 원단이 좋은 게 딱 느껴지는 착함기는 착용감 두 번째는 흰색의 네온영광의 여우로구 맨투맨 흰색 맨투맨은 부담스럽지만 베이지가 이템으로 레이어드해서 입기에도 좋고 면 100% 소재로 부드러우면서 포근해 세 번째는 10대 20대 모두 사용하기 좋은 캔버스 숄더백 여우모양 빛 로고로가 포인트 무난한 네이비 컬러로 오염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어 아워레거시는 2005년 소외된 브랜드로 시그니처 패브릭을 필두로 실현적 실루엣과 심플하면서도 과감한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한 사마인 선글라스는 요즘 인기인 네트로 감성과 트렌디한 색감의 칼 자이스 비전의 렌즈가 특징입니다 이 모든 걸 구독자 이벤트로 준비했어 랜덤으로 선택된 두 명에게만 선물할 예정이야 기대되지? 아참 그 전에 우리 홈페이지 한번 구경해볼래? 다양한 브랜드들을 준비했어 의료에서부터 악세사리까지 쿠폰 증정으로 큰 할인율까지 받아 원하는 제품을 구매해봐 신규 가입하면 1만원 쿠폰이 증정되니까 회원가입도 잊지마 제품에 대한 디테일을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깐 유튜브 구독도 잊지말라고 많은 관심 부탁해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